그쵸? 아니요 저는 나무 위키봤어요 저 쿤 방송 많이 못봤어 상대 겐지있고 겐지 개피 맥크리 어이 맥크리 한도 죽을 뻔 어이 조질뻔 맥크리 뭐 오프 에임이라는 썰이 있었고 그래요? 그건 죽어봐 주스캠 한번 봐봐요 네 근데 그 뭐야 이미지 서칭은 좀 얇게 틀어놓으면 옅게 틀어놓으면 잘 모르겠던데 감도 낮게 대놓으면 아 자리야가 나먼저 본다 자리 바꾸시고 여기 자리야 여기 자리야 갠지 죽었고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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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죽겠다 내가 타이어를 못쓰시던데 아 매크리 너무 잘 쏜다 매크리 쪽은 역시 석양 석양 석양한테 3명 쏠렸어 로더군이 혼자 있어요 아 저한테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비빌 것 같긴 한데 비벼 볼게요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비벼 못 비벼 아 그럼 바꿔야 되는데 여기 중간 구간 정크래스 쓰레기인데 자리에 A는 왜 이렇게 좋네 자리에 A는 왜 이렇게 좋네 아 매크리 왜 이렇게 잘 쏴 아 매크리 왜 이렇게 잘 쏴 어? 여기 앞에 막은 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저 죽기 전까지 앞으로 나올게요 정크래스 파라 떴다 파라 떴다 파라 떴어요? 그럼 바꿔야죠 죽은 바로 바꿀게요 일단 파라 한번 따보고 파라 이거 로드 딘을 봐줘야지 아나다 저희 매크리 있긴 해요 네 아나 매크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나 매크리 어! 우우 아하핰 진짜 다이어 다 위에 계실 게 나름인데 다른건들은 위에 계셔야되고 아리아 궁에 끌리면 안되서 상대 방벽 깨졌고 라인 개피 어 이거 피 주는거 무서워 어 라인덕 걸렸다 라인 피 안들어가고 루퍼 빼고 쓰래 와 어 예 와 이걸 아네 윈스턴 나왔어요 윈스턴 라인 아니 탱 3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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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원딜 이제 좀 빼면서 써볼게요 잔다 잔다 어 망치 그다 아너로 밀어 넣었어요 아 으흠 아나 개피 아나 다운 사냥 이끄 막으면 죽여줍니다 그래도 첫번째 뚫려도 이끄 저기서 막으면 얘네 트랩 빼고 루즈 나왔네 네 아 리퍼 맥크리 라인 자리아 투탱 투투투 투투투에 리퍼 맥크리 루즈 랄망치 없고 자리아 궁 없으니까 바로 못 들어올거이 어 아 아 아나는 힘을 너무 잘 해준다 아 아 아 나 죽었다 괜찮은데 바꿀께 바꿀께 바꿀께요